원적외선을 이용해서 조류인플루엔자 AI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은 광열기 생산업체인 에코파트너스와 함께 AI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예방 시스템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광열기를 양계장에 달아 항균과 멸균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내년 9월부터 양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현성 하림 사육사업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파트너스와 본 협약을 통해서 AI 예방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소독중단을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